이분은 기타를 연주하신대요. 정말 저도 못 치는 기타를 치시네요. 장비를 갖고 오셔서 장비. 아유 유비가 아니라 장비를 갖고 오셔서 뭔 장비? 기타. 자 이분을 보실 때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. 이성혜씨 초연을 불러드립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토록 사랑한 그림을 버려도 어휘해 나 홀로 외로워하는 것 생각하며 무얼에 만날 수 없는 차라리 선물 행복을 빌리라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대와 나의 순간도 이제는 모두 잊으리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며 무얼에 만날 수 없는 일 그대와 나를 다가서 내 사랑은 사랑을 빌리라 guitar solo guitar solo 그날의 행복 꿈이라고 생각하면 우월에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선무와 햄버그 빌리라 guitar solo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